이제 포로토를 출발하여 콘브라 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나자레까지입니다. 코인브라 대학의 정문 쪽입니다. 코인브라 대학의 정문 쪽입니다. 코인브라 대학의 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시. 루시. 루시? 감사합니다. 너는 루시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대학교 식당에서 와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커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갈로 가게. 그리스도 수도원이 있는, 토미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즐거운 곳에 오륜 곳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잘 모르겠고, 여기 너무 귀엽고, 내 Scooter옥은 이유가 있다면, 여기 알겠습니다. 너무 귀엽고, 금리에만 보내고 그래도 기다려주신 분이, 봄에 좀 좋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